오늘 우리 장 어떤 방향성을 드러낼까요? 방향성 점검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양대지수 보압권에 마감됐습니다. 방향은 엇갈렸지만 보압권이었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코스닥은 약보안 마감됐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0.7% 하락이었는데, 오늘 장 어떨까요? 상승, 하락, 보압 가운데 전망해 주시죠. 네, 오늘은 하락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하락장을 예상하시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3200에서 3250선의 박스권에서 움직였지만, 최근 타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수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일부 섹터들은 지수 단기 고점에 따른 차익 시점 매물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그제,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질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FOMC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관방 모드에 들어가는 분위기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은 약간 좀 하락장으로 시작을 예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향한 트레이딩이 일어났습니다. 전선주의 상승세, 구리가격의 상승 전망과 함께 전선주와 시멘트주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서울옥션 같은 종목도 어제장의 급등세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6에서 7% 정도 상승 마감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늘장 차익 실현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에 대한 접종률이 높아지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컨택트주에 대해서 컨택트 관련주 주에서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인데요. 이럴 때 컨택트 관련해서 지금 지난주에는 제가 여행 그리고 항공주 관련해서 좀 비켜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컨택트 관련돼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이런 다른 순환매장을 이용해서 조금 조정받는 컨택트주에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반대 전략으로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컨택트주 관련해서는 엔터주가 단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SM과 하이브 등이 급증을 했고, SM 같은 경우는 급증을 했고, 하이브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엔터주가 단기 흐름이 좀 괜찮다라는 부분에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초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백신 효과와 그리고 경제 세계 효과로 소매 판매, 미국에서도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소매 판매 부분이 일시적으로 5월에 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매 판매, 재화를 구입하는 부분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여행과 숙박 등 우리가 지금까지 억눌렸던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에 하반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 6월 흐름을 보니 외국인들의 수급이 쏠리는 개별주들, 외국인들이 어떤 한 섹터, 어떤 일정 섹터로 지금 수급이 몰린다기보다는 그중에서도 개별주를 선별해서 집중해서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박스권 장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사실 어떤 섹터가 한꺼번에 오른다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개별주에 공략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최근 수익률이 좀 좋았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배터리 3사도 좋지만 소재 관련 조회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과대 낙폭 종목이라든지 최근 조정이 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